1, 2, 3, 4, 4, 5, 6, 6, 7, 8, 9, 9, 10, 9, 10, 9, 10, 10, 10.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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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매치에서는 코트가 짧잖아요. 네. 시작과 동시에 슛이 나와서 골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보고 바로... 야, 괜찮아. 화이팅해. 자, 이거 보고 바로...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대박, 대박, 대박. 들어가, 들어가. 좋아, 좋아. 야, 좋아. 넌 나와야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알았어, 알았어. 한 골 바로 발휘합니다. 이런 장면은 정말 프로팀에서 보기 힘든 장면인데 이걸 스토리에서 봅니다. 이거 시작과 함께 좋고... 잠시만요. 이게... 와... 이야... 박서진, 그걸 또 해냅니다. 자, 다시 줍니다! 오! 김지원 선방! 자, 다시 줍니다! 오! 김지원 선방! 이거 슈퍼 세이브예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지원이 완전 잘했을 때! 차이가 뼈준 보람이네. 아, 선방이에요! 공을 전혀 들어와지 않았어요. 자, 찰 것이라는 걸 알았고. 네, 우리 김지원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쪽은 이걸로 해소리원이 맞고, 그쪽은 내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정신없어요, 이거. 네, 지금. 자, 이제 골이 양쪽... 어! 자, 뒤로 흘렀고, 발바닥을 쓰죠. 네네. 다행입니다. 파울이 안 불렀고. 좋아요, 천하겸. 툭 치고 들어가서 뺏겼습니다. 좋아, 좋아, 됐어! 빨리! 자, 좋아요. 이경주! 이경주! 자, 이게 저 무식도래요, 지금. 무식도래요, 지금. 아, 좋다. 같이, 같이, 같이. 자. 아, 좋다. 같이, 같이, 같이. 코너킹! 코너킹! 자, 코너킹이요. 네, 코너킹이요. 첫 번째 코너킹이 나왔어요. 네, 코너킹 아까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자, 첫 번째 코너킹. 잘라, 잘라 들어가면서. 경주야, 골 때. 이런 세트피스에서. 쭉! 아, 그대로 나갑니다. 다시 한 번. 한 번, 나 한 번 더. 자, 코너킹 연달아 두 번이에요. 내가 아까 박조 감독이 공을 들였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 지훈아, 지훈아! 저 뒤에, 뒤에 가있어, 뒤에. 아, 지훈아. 자, 코너킹입니다. 코너, 코너. 발로 밟. 코너킹! 제가 또 그런, 아까 배웠는데. 여기 밑에 놓고, 놓고 발로 할게요, 발로. 지금 코너킹을 해야 되는데, 트루 일어나기 위해서. 어, 잠깐만요. 지금 코너킹을 해야 되는데, 트루 일어나기 위해서. 어, 잠깐만요. 자, 이거 봐야 돼요. 똑같은 배터리인데요, 이거. 자, 우현택. 우현택이 혼자 우측에 몰고 가고. 자, 가운데 툭 쳐서 코너킹 만듭니다. 근데 역시 우현택 선수는 여유가 있어요. 대회 참가 경험도 많고.